방송의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저희가 이번에 M2를 하면서 생각보다 기대보다 수음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느껴질 정도의 확실히 엠트리급이랑 차별화되는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게 130만원짜리에서 ESS의 사브레 32 울트라 DAC를 만났을 때 가격대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30짜리가 아니고 30짜리에서 그걸 만나니까 이건 대박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죠. 말이 이상했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30만원대였는데 이번에는 30만원대를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포인 포어웃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워.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포인으로 가라! 맨날 얘기하잖아요. 투인으로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 페이스를 쓰다가 바꾼 이유는 오디오적인 불만이 아니고 피지컬의 불만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게 아퍼지 듀엣이 뭐 그렇게 음질에 대한 이런 걸로 저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뺐다 꽂았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89로 갔잖아요. 89로 갔는데 물론 이제 디지털 링까지 하면 더 훨씬 많습니다만 아날로그로 이제 89를 딱 확보해 놓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1번에다가 그 다이나믹 마이크 하나 연결해 놓고 그리고 2번에다가 컨덴서 마이크 그리고 3,4번에 이제 우리 저 코드코텍스 코드코텍스 해 놓고 5,6번에 이제 그 외장악기들 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디오 따기 위해서 5,6번에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7,8번 같은 경우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뺐다 꽂았다 하는 그런 서브까지 해 놓으니까 이거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 맞아요. 그냥 온에 놓프만 그냥 이거 속아라 깔짝깔짝 옆에서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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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온오프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건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엉덩이 떼고 요렇게 한 번 하면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거야. 맞아요.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기타 들고 그냥 이거 뮤트 뮤트 푼 다음에 코드코텍스로 고르고 쳐서 녹음할 수 있는 거면 했을 텐데 이걸 뺐다 꽂는 게 귀찮아하고 기타 녹음을 다음날로 미룬다니까? 내가 그거를 진짜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정말 귀찮음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거는 무조건 정말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 최초의 발걸음이 여러분 구스를 늘리는 거예요. 결국엔 구스를 늘려 놓지 않으면은 2구는 기타리스트가 자기는 이 마이크로 녹음할 일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할 때 그 2구를 모두 멀티 인풋을 다 그냥 외장 기타 이펙터에다가 딱 물려놓고 스테레오로 사용한다. 이러면 뭐 사실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떻게 되나요? 코드컨텍스가 있으면 사실 캠퍼가 필요 없죠. 캠퍼가 있으면 뭐 굳이 코드컨텍스가 필요 없죠. 나중에 둘 다 쓰게 됩니다. 아 둘 다 다 물려놨어 이미 아니 그게 아니라 코드컨텍스는 아예 연결도 안하고 캠퍼는 그냥 작업실에 박아놓고 코드컨텍스는 공연 때 들고 다니고 공연 때 들고 다니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가 생기면 보통 유저들 같은 경우는 하나를 이제 판매하는 게 저건데 저는 이제 둘 다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캠퍼 스테레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트럭 앰퍼에다가 옥스가 또 이제 8번으로 가있습니다. 아 옥스가군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당연히 다 꽂혀있고 뭐 어쩌다가 나머지 이제 애들은 이제 말한 것처럼 뭐 근데 그것도 라인 다 꽂혀있어요 일단 일단 뭐 꽂아놨구나 일단 꽂아놨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냥 툭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켜면 끝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쨌든 이제 일리고 말고 나머지 뒤에 꽂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그것도 뺐다 꽂으려면 이렇게 모니터 뒤로 한번 이걸 해야되는거 이것도 엄청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세션을 웬만하면 요새 온라인으로 들고 나가는게 그것도 큰일이라 요새는 다들 이제 또 온라인으로 요청하시는 분들 뭐 옛날에는 약간 좀 유도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뭐 얘기를 안해도 맞아요.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약간 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또 이런거에요. 이제 캠퍼는 집에서 있고 출장가면 또 뭐 공연도 들고 가고 그렇죠. 공연도 코드커텍 쓰고 누군도 코드커텍 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은총씨는 어쨌든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안 나가려면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아예 그냥 집안경처럼 세팅 다 해놓고 아니 뭐 작업실에 장비 좋은데 뭐 하려다가 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녹음하러 갈 때 그 어쿠스틱은 어쨌든 현장간 사는게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 풀이라던가 뭐 콘솔 같은 것들 그 룸어쿠스틱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뭐 급한 경우에 그것도 온라인으로 합니다만 그래서 녹음 갈 때 이제 일렉은 다 쳐놓고 어쿠스틱만 들고 가면 맞아요. 아 그냥 후럭 뚝딱 그냥 하고 어쿠스틱도 미리 뭐 쳐야 될지 다 알잖아. 우리가 이미 가이드를 다 보냈으니까 그러면은 그날 뭐 약간 라인 없다? 그래서 뭐 하나만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일단 다 쳐놨는데 뭐 이제 작곡가 녹음 뭐 그러는데 뭐 들어보니까 좋아서 그냥 갈까요? 뭐 이러면 뭐 어우 좋죠. 좋죠. 아유 좋습니다. 아니 뭐 작곡가님도 녹음 시에 렌탈비 안 계시고 작곡님도 그러시면 좋죠. 네 뭐 이러면 맞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이렇게 또 편하면 또 좋잖아. 맞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부지런함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아무리 귀찮아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셋업을 해 놓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 첫걸음은 포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포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정말 이거를 쌓아보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하는 얘기를 정말 그대로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처음엔 신나서 해요.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그거 막 갈아 끼우는 것도 하나도 귀찮지도 않고 근데 생각해봐야 하루에 막 4시간밖에 못 자고 옛날에 일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하고 있어? 업이 돼봐. 수백 번 갈아 껴봐. 이게 또 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부분을 상세시켜 줄 수 있는 포인 자 이 M2에서 지금 31만 5천원에서 가격이 얼마 안 올라가요. 그래 봐야 7만원 더 올라가는데 거기에 인풋 두 개 더 준다면 요건 굉장히 혜자스럽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그래서 요 뒤쪽에 어쨌든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멀티 인풋 자체가 사이의 포인인 거는 아닌데 뭐 캐논은 두 개가 들어가고 뭐 5로 들어가니까 사실 뭐 기타 그런 멀티 이펙터들 캐논으로 나가서 5로 들어가는 그런 잭들 구하셔 갖고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 라인인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외장 장비 뒤에다 끼워넣으시고 아니면은 내가 좀 더 기타가 메인이다 라고 하시면 기타를 뭐 캐논캐논 해갖고 여기다가 하시고 뭐 마이크를 뭐 이렇게 뭐 캐논2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 뭐 컨덴서면 그렇게 못하니까 컨덴서면 요게 팬텀이 필요하니까 뭐 상황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네. 근데 뭐 이건 추천을 드리자면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그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캠퍼나 쿼드 코어텍스를 쓰시는 분들 정도면 요거보단 인터페이스가 조금 좀 더 좋은 거를 쓰시지 않을까 좋은 거 같아요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100만원 언더에 그런 좀 엔트리급의 멀티 이펙터다 라고 하면은 멀티 이펙터에서 나오는 아웃에서도 굳이 캐논으로 안 나오고 오 투 오 로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갖고 계신 기타 잭으로 오 꽂고 여기다 여기다가 오 두 개 꽂고 들어가셔도 전혀 뭐 음질에 뭐 손실이 있고 이런 거 느낄 수도 없는 영역이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 마이크 두 개 꽂고 여기다가 기타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엠포드 역시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M2랑 이 꼬다리나 한번 비교해보죠 인아웃이나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뒤쪽에 미디 인아웃이랑 이렇게 모니터가 RCA로 있고 O5로 있잖아요 얘는 모니터가 RCA로도 있고 요걸로도 있고 그리고 라인아웃도 RCA로도 있고 요걸로도 있어요 그래서 아웃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라인인 두 개가 여기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미디 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쪽은 어차피 똑같은데 이쪽에 C창이 좀 더 길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인풋 3,4 요거에 해당하는 볼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이죠 차이가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뭐 이렇게 되면 외장 일단 한번 보고 오실까요 네 외관 보고 올게요 네 M2와 M4는 요정도의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자 아래 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자 요 상태에서 볼게요 차이가 나는 거는 요거의 유무죠 요거의 유무 그래서 보시면은 멀티 인풋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크 라인 기타 48V 팬텀파워에다 모니터까지 개인 볼륨이랑 1,2번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뒤쪽에 이제 꽂을 수 있는 인풋 모니터 믹스 3,4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인풋이랑 플레이백에 모니터 양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메인 모니터 볼륨과 헤드폰 볼륨이고요 자 후면부 보시면 역시나 비슷한데 조금씩 그 스펙 차이가 좀 있죠 네 구스 차이가 있습니다 캔싱터나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전원 미디 인아웃 USB-C 버스파워고요 그리고 이쪽에 라인 아웃이랑 모니터가 전부 다 RCA와 O5로 다 있습니다 얘는 하나씩만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라인인 3,4까지 화면 하단부랑 뭐 측면부는 뭐 똑같습니다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전혀 다를게 없어요 자 요렇게 M4 외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동급 최강이라고 얘기했던 그건 고대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SS 사브레 32 울트라 DAC 네 그래서 컨버터가 좋다 컨버터가 130만원짜리에서 쓰이는 거랑 또 같은 걸 쓰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사는게 오히려 더 약간 이득을 보는 느낌 개이득인 느낌 네 역시 120db의 다이나미 레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 빠르구요 미터링 아주 훌륭하구요 루프백 당연히 가능하구요 어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저희가 외관에서 살펴봤던 것들 그대로 있고 소프트웨어 가상악기 루프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도 M2에서도 확인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테크 스펙들 확인하실 수 있고 당연히 192kHz까지 지원을 하구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라인아웃 120 라인인풋 115 마이크 115 폰 115 이렇게 다이나미 레인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게가 0.7kg 아까 그게 0.61kg 에 있잖아 무게 차이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한근에 조금 인심 좋은데서 조금 고기 한줄 살짝 더 붙여준 느낌 정도의 무게에요 자 이렇게 외관 스펙 다 살펴봤구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똑같은 곡으로 기본 반주 동일하게 해놓고 요것만 바꿔가지고 M2M 폰 바꿔가지고 시연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똑같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차이가 없을거에요 엔진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다이나미 레인지나 이런 세부 수치가 변하는게 아니고 단순히 피지컬 에 차이만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M4 시연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